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당진에서 좀 특색 있는 아구찜집을 발견을 했어요. 읍내동 쪽에 있는 착한 아구찜이라는 집인데요. 좀 재밌습니다. 여러분들 알고 보면은 일단은 TV가 나오잖아요. 오픈 주방,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. 노래를 신청하시면은 그 노래를 틀어주시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맵기 줄여도 가능해요.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뭐 순한 맛부터 시작해서 아주 매운맛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잔가시를 제거해서 여러분들 진짜 먹기 좋게끔 사장님께서 맛있게 요리를 해주십니다. 화학 첨가물도 넣지 않고 순수 청양고추만으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. 제가 먹어봤는데 와 정말 맛있게 맵더라고요. 저는 3단계를 주문했습니다. 반찬도 정말 잘 나오고요. 어린이들을 위한 떡갈비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정말 숨어있는 착한 맛집입니다. 당진에 오시면은 아구찜이 생각났다 하실 때 많은 이용 바랍니다. 생일 축하까지 해드리고 있는 맛집입니다. 영상 보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